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허장성세 실력이 없이 허세만 떠드는 것 이런 것을 또 두고 우리가 허장성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따금 중국 공상당의 수뇌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빈수레 허장성세라는 그런 표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래 부쩍 늘어난 중국 공상당 수뇌부의 말폭탄을 보면서 자주 드는 생각은 무엇을 믿고 저렇게 방방 뛰는가 날뛰는가 그런 생각이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이따금 허세 부리는 그런 큰 말소리에 가려서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실체를 들여다보는데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1949년생으로 2015년에 지오폴리티컬 퓨처스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지정학적인 그런 전망 또 특성 이런 부분을 진단하는 조지 프리드만 씨의 인터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심에 있어서는 그가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주로 미국 고객들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조금 편향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터뷰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의 이정은 특파원이 4월 2일 날 조지 프리드만 미중 말싸움에서는 동등해 보이지만 실제 파워는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핵심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간단한 저의 해설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날로 심해지는 중국 수뇌부의 말폭당과 그 이면에 실린 미중관계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중국에 대한 전망입니다 조지 프리드만 회장 주장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지만 전략적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압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1인당 국민소득 등의 지표를 보면 경제력이 지금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서서 미국의 동맹들의 연합전성 구축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홍콩과 신장 위구르 같은 국내 문제에도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정확한 그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지만 사실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큰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닫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붕괴론에 대한 조지 프리드만 시의 견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동아일보의 이정은 특파원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외교 안보 정책의 중심을 인도 태평양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너질 것이다는 당신의 기존 전망과는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조지 프리드만 회장이 아마 이런 전망을 기존에 한 모양입니다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중국이 무너질 것이다 중국이 붕괴될 것이다 이런 가설은 맞아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봅니다 인민을 통제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중국 공상당의 지배체제는 상당 기간 동안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존속할 것이고 또 중국이란 나라는 체제 변화의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한 그런 국가 목표 남폐평양에 대한 부분 또 한반도에 대한 부분 또 북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전체에 아우러서 아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관한 그런 전문가들도 이렇게 결정적인 부분에서 실책을 범할 수 있다는 건 중국은 몰락하거나 멸망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낮다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중국의 허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지 프리드만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실제로 중국에 취하고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미국은 중국의 모든 항구를 봉쇄하고 중국과의 무역 문을 모두 닫아 걷어버릴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의 설명을 더하면 중국의 막대한 무역수지학자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미국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그 똑똑한 전략가들이나 정치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중국이 미국 시장을 일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그들이 실책을 범했다 미국 측이 실책을 범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춰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중국에는 상당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물론 미국도 타격을 받겠죠 또 자유무역을 신동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겠지만 그러나 경제를 열애로 하고 정치적 대결 국면으로 가면 최악의 상황에는 미국의 시장 접근 가능성을 낮춰버릴 수 있는 것이죠 전임 행정부가 그런 상황으로 중국을 내몰았던 겁니다 조지 프리드만 회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더 중국은 강해 보여야 하고 또 중국은 더 위험한 존재처럼 상대방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두 나라가 정치적 수사에는 동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파워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는 비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충돌이 내고 있는 소리가 실제 상황에 비해서 훨씬 더 시끄럽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이 허세를 부리고 있고 말만 뻥하고 있다는 거죠 대등한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 견해에 대해서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견해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말 정치적 수사에 관해서는 워낙 그쪽은 선전선동이 능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하지만 실질적인 실력이라든지 그런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맨파워라는 이런 면에서 보면 양국사에는 엄연한 격차가 있다 g2라는 그런 용어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분쟁의 실제 모습 파악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지 프리드만 회장은 이렇게 주장하면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실체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가 세계의 민주주의를 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핵심은 경제에 있습니다 현재 미중 사이의 통상전쟁은 미국 측이 중국 측으로 하여금 균형을 무역에서 균형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글로벌 무역관계도 대칭적이고 상호적이어야 됩니다 중국이 통상정책을 끝내는 일은 통상전쟁을 끝내는 일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미국 제품이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동의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만 회장의 주장은 현재 갈등의 불의에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호혜평등의 원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관계고 미국의 통상전쟁이라는 부분들도 그리고 호혜평등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이제 우리 한국의 선택에 대해서 조지 프리드만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어느 한쪽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서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역을 한다 정도일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매우 특별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전략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으면서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의 가치나 생활 스타일에서는 많은 유차점이 있습니다 옳은 말이죠 교역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요구를 할 수 없지만 큰 중요한 교역 대상국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치는 서방 국가들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게 분명히 쓰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런 경고는 우리에게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미국 쪽으로 끌려가기에는 중국과의 교역 주무가 너무 크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없이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미국 없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필리핀 같은 나라라면 가능하겠지만 한국은 이럴 게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판단입니다 아마 조지 프리드만 회장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의 미중관계와 또 한국의 선택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에 대해서 많은 그런 시사점을 주는 인터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